한 번만 안아주세요 마지막 밤이잖아요 이렇게 엉클러리 내 맘을 달래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렇게 그댈 그냥 가버리시면 다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난 기기죠 맘을 못해 기기죠 여기 매달려도 수용없어 기기죠 비우는 거리에서 각도 운섬없이 흔뻔쳐 다신 볼 수 없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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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에서 각도 운섬없이 흔뻔쳐 토요일이 즐거우면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토요일 전원 출발 네 즐거운 토요일을 책임지는 멋진 세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재룡! 신동혁! 홍진경!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웃음을 드립니다 토요일 전원 출발 이재룡입니다